좋은거 같아요. 9월에 부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니깐 정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. 너무 행복합니다. 저희 지난번에도 왔잖아요. 그때 못 배우던 음식을 이번엔 진짜 꼭 먹어야 돼요. 너무 아쉬웠어요. 그래서 이번엔 진짜 그때 받지 못한 동일을 다 이번에 다 아쉬운거 없이 다 즐겁게 함께 합시다. 반가운 B.O.F. B.O.F. 무대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니 또 신나는 제로페이스원이죠. 여러분! 저희 오늘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 신나게 즐기시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B.O.F.에서 돌아옵시다. 내가 아무기가ßen 다 고흐zeni 다시 advert여 워낙 Send 네 네